일단 예수 믿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리고 싸가지 없는 X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근데 이 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 종교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믿어온 사람들 뭐 믿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신념 이런 게 따로 뭐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종교별 천국 지옥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천국 지옥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종교들 중에 주류 종교 저기 네 개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 주류 종교의 사후세계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에 앞서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금 가톨릭 개신교 정교에 이거 셋 다 합하면 뭐예요 기독교야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개신교 정교에 셋 다 기독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싹 다 어디서 튀어나왔다 중동아랍에서 튀어나왔다 지금 보면 원래 다 유대교였어요 지금 원래 유대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탄생하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튀어나왔는데 또 이 기독교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고 또 개신교가 튀어나고 성공에 튀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불교와 힌두교 둘 다 인도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믿는 주류 종교들은 전부 다 인도랑 중동아랍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지역에서만 큰 종교들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종교마다 천국 지옥이 뭐냐는 거잖아 지금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해두질 않았어요 대부분 다 옛날에 이런 루머가 있었어 기독교에 만났던 루머인데 천국에 무슨 뭐 황금 천지고 황금 금은 보아가 가득하고 이런 거야 천지가 금이래 이미 죽었는데 거기 금만면 뭐 할 건데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시대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종교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교리마다 또 그 사후세계와 모순되는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종교들이 본인들 스스로 생기는 모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또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 주류 종교들은 사후세계가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후세계가 딱 부러지게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뭐냐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천국에 몇 명이 갈 거고 천국이 이런 곳이고 이렇고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사후세계들을 지들이 딱 부러지게 좀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랑 성직자들이 인식하는 거랑 또 종교학자들이 인식하는 거랑 다 달라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에 천국 지옥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또 이제 막 이런다고 내가 알기로 어떤 스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단임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했대 자기네 주지 스님은 다르게 얘기했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종교가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한테 주사들은 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마다 스님들마다 어떤 성직자마다 얘기가 다 달라 종교가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류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들만 오늘 간다요가 말씀드린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 달린 말은 뭐예요? 댓글에서 싸우지 좀 마 얘들아 니네 잘났어 자기가 들은 게 고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그럼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 기독교죠? 자 기독교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믿는 게 뭐죠? 개신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요 자기들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오늘 간다요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는 개신교 정교회 그리고 천주교죠 가톨릭이라고도 하고 싹 다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가끔 자신있게 이제 댓글로 옛날에 이제 간다요가 기독교 역사편 올렸을 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믿는 거고 천주교랑 정교회는 다른 거죠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헷갈리셨나 보네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어투로 말하는 그 믿음이 참 이게 사상을 참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박살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기독교가 뭐죠?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죠? 그 성경에 나오는 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유대교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계열의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튀어나오고 기독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를 싹 다 합해서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세계관 신과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그 교리 아니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종교들이 대부분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또 한두 개가 아니죠 동방정교의 개신교 가톨릭이 또 있어요 성궁에도 있고 싹 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시작으로 생긴 그 교리들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관이 다 비슷해요 심플해 뭐가 비슷한 거야 착하면 천국 가고 싸가지 없는 새끼는 지옥 간다 지금 이 아브라함계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유대교죠 근데 정작 지금 이슬람이나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이런 데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유대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나중 가서 천국지옥 같은 개념들이 유대교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 초기에 유대교에서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대교에서 사후세계 천국지옥 같은 개념이 생긴 것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 이 아저씨가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뭐 그런 종교가 있어 근데 굉장히 복잡해 여기를 다 설명하기엔 좀 에바고 조로아스터교가 이란 있죠 이란 지금 여기는 사우디랑 인도 아프간 사이에 이 이란이 있어요 이 이란이 어디요 페르시아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여기에 옛날에 살던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뭐 기원전 2000년 전에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뭐 기원전 800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기원전 550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의견이 다 달라요 조로아스터라는 저 인물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어떤 의견을 얘기하던 사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이 양반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쁜 새끼는 지옥 간다 이런 사후세계 천국지옥 같은 교류가 있던 종교거든요 그럼 뭐야 지금 원래는 유대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에도 사후세계라는 천국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 추정하는 거죠 그럼 뭐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믿는 개신교 개신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예수 탄생 이후에 기독교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톨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믿는 정교회가 있어 여기 근데 지금 개신교가 뭐냐면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회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만들어낸 거긴 한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이런 데서 보통 타협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개신교 신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개신교 하면 다른 종교들을 도저히 인정해주거나 배척까지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안에서 근본주의가 뭐냐면 영국이랑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영향인데 성경에는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성경 무 오류서리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로 퍼지던 어떤 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이 한반도에도 저런 근본주의계의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어떤 근본주의 계열의 그런 개신교가 많은데 그럼 이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지옥이 뭐냐 단순하게 이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새끼들 10개명 어기고 그럼 지옥 간다 아무리 착해도 예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원죄 아시죠 원죄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새끼 꼬드김에 당해가지고 이제 저 사과를 먹어 선악과를 그거를 먹고 나서 원죄가 생겼다고 얘기해 원죄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 건데 어찌되어 인간이 본인들이 씻어야 되는 그 죄가 이제 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한테 다 이제 대물림됐다는 거야 다 우리한테도 다 있다는 거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래잖아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거를 예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원죄를 내가 대신 받았다 너네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원죄가 이제 내가 대신 가져갔다 즉 원죄를 다 가지고 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원죄를 다 가져가 주신 예수를 몰라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해요 원래 종교의 교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기 졸라게 어렵게 만들어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본인들 스스로 막 지들 편한 대로 막 그 외국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종교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주 들었던 그 천국 지옥에 대한 내용이 아마 본인이 알던 거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게 개신교의 사후 세계 목사님들도 이게 복잡하니까 일일이 설교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죽어 그리고 싸가지 없는 애들도 죽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예수 믿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리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음부가 뭐냐면 지옥의 하위 버전? 지옥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조금 약한 지옥에서 좀 대기타는 그런 곳이야 낙원은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고 착한 사람들 예수 믿던 사람들만 이제 간다는 곳인데 근데 이제 낙원이랑 음부에서 잠깐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기를 다이렉트 천국 지옥이 아니라는 건지 그 다음 예수께서 재림을 해서 부활하시면 재림을 하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예수 재림이란 포인트가 있어 또 여기서 예수가 재림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어떤 대기실 같은 그런 개념이 있고 재림한 이후에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옥과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인 신도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준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좀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목사님들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야 지금 여기서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단계의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가 재림을 안 했잖아 아직 기독교에 따르면 개신교에 따르면 그러면은 낙원과 음부에 일단 간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낙원으로 일단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방금 설명한 이 개신교의 사후세계를 알아봤는데 이 개신교의 조상종교가 뭐라 그랬을까 아브라함계 종교의 시작 유대교 자 기독교에 이슬람의 조상종교 유대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 애초에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랑 기독교에서 믿는 구약성경 있죠 그게 지금 유대교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대교에서 믿는 그 구약성경을 토라라고 하고 토라 토라랑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요 즉 유대교는 예수 탄생 이후에 생긴 내용을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 탄생 이후에 적힌 게 대략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이 구약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 그 구약을 토라라고 불러 토라 근데 유대교의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그 토라 그 토라를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 성직자들도 지금 현재도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면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걸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유대교의 원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가 그 이후에 사후세계관이 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가 재밌는 게 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후세계관이 생기기 전에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할 때는 유대인들이 신도 섬겼지만 근데 동시에 자기들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만 조상도 섬기고 신도 같이 섬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사후세계는요 대략 하나밖에 없어 스올 스올이라는 지하세계로 간다는 거야 저기가 뭐냐면 누구든 죽으면 일단 스올로 가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대기하는 대기실입니다 메시아 재림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재림이 뭐야 다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재림이라고 표현을 안 해 메시아가 한 번도 아직 안 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정교의 가톨릭에서는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유대교는 재림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다고 믿어 근데 저 스올에서 싸가지 없는 애든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대기타다가 메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뭔가 애매해 그러면 싸가지 없는 애든 정화돼가지고 스올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유대교의 율법학자들끼리도 지금 얘기가 다 다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유대교에서 지금 예수를 사이비교주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예수가 지금 여기 보면 유대의 왕이라고 자신을 지칭했단 말이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실제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우리의 왕이냐 이랬단 말이야 유대교는 아직 현재 2022년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이제 요 스올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대교는 절대로 화장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대 그 몸을 매장을 해서 묻어나야 다시 부활했을 때 멀쩡히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스올의 지하세계 대기실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화장을 하면 이제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이 안 되니까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을 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올람하바 올람하바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지옥 가든가 근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색 지옥을 간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만 올람하바라는 저 새로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싸가지 없는 애들이든 누구든 간에 저 스올에서 대기한다 그랬죠 저 스올에서 싸가지 없던 애들도 영혼을 정화시키고 잘 그 좀 착하게 스올 안 해서 메시아가 강림할 때까지 그 전까지 스올에서 착하게 정화를 하면은 싸가지 없던 새끼들도 새로운 세상 올람하바가 오면 저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대요 싸운 새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옥을 갔어 메시아가 내려와가지고 지옥을 갔어서 스올에 있다가 그래도 1년만 요런 느낌이야 스올에 있다가 메시아가 강림해서 지옥을 갔어도 1년 이후에 아우지 탄광마냥 10개월 1년만 개고생하고 형벌받고 다시 마음의 정화가 되면은 다시 올람하바로 올라오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의견이 다 지금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지 좀 복잡해요 그죠 자 그 다음 가톨릭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자 그 다음 가톨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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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가톨릭입니다